서초동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. 유력한 살인용의자를 검거하고도 의도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. 모르는 척 넘어가주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손을 넘네. 이번에 내가 니들 싹 다 잡아쳐놓아줄게. 어떻게 너가 둘놈이 검사가 됐지? 운명이 찾아오더라고요. 나쁜놈들 싸그리다 응징해버리는데 진짜 검사라는 운명이예요. 왔어요? 희정, 미친놈이. 대체 뭐하는 애끼야! 나? 검사. 어딨어? 아... 희정, 미친놈이. 희정, 미친놈이. 감사합니다.